자, 오늘 폴가이즈 새 시즌 해볼게요. 스펀지밥 느낌의 바다, 해적. 오랜만에 켰습니다. 아, 스펀지밥 너무 귀엽죠? 얘는 뭐야? 난 근데 스펀지밥보다 이번엔 징징이 스킨이 더 귀엽더라고요. 치즈 슬리퍼. 프라켄 사냥. 고리 미끄럼틀. 와, 랍스타 손도 있네요.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느낌. 아, 이렇게 엎어져서 가네. 아, 근데 고리 먹으면서 가야 되는구나. 이 엎어진 모션 귀엽네요. 오리처럼. 펭귄, 펭귄. 뭐야? 오케이. 길 찾기 퍼즐. 가자. 길이 저쪽 세 번째인 것 같죠? 아예 네 번째가 네 번째. 그리고 요기. 오케이. 여기는... 여기. 오케이. 여기는... 여기. 맞아? 똑같은 데 돌고 있는 거 아니지? 어? 똑같은 데 돌고 있는 것 같은데? 분홍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 돌고 있거든요. 뭐야 이거.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. 아, 저기 어떻게 올라가? 이렇게. 촥. 그러면 아, 금링으로 나오면서 두 번 먹을 수 있구나. 여기? 아니야? 아니 기름이 뭐야? 뭘 보고 가는 거야? 여긴가? 오 맞다. 뭘 보고 가는 거지? 모르겠어. 이거? 뭐하죠? 이거는 여기다. 맞아? 오케이. 고린. 이제 조금 알겠다.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보던 대로 보는 게 맞는데 저기 시작점에 이어져 있나를 잘 봐야 되나봐요.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시작점에 안 이어져 있는 대로 봤나봐. 블라스트란티스? 공을 던져서 떨어뜨리세요. 아 떨어지지 마라. 못 딴 사람 떨어뜨려라. 뒤에 석상들 너무 귀엽다. 아 나 어이없네. 가자! 점프 팍! 빨랐고. 점프 팍! 빨랐고. 점프. 그 다음에. 점프에서 가고. 점프 사이드 컵 팍! 그렇지.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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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닝 딱! 넣고. 그렇지. 오. 지ğu. 짱. 그렇지 금니따 넣고 이거 닦 그 다음 사이드 일어나! 사이드 거 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쇼! 5개만 더 하나 점프! 예스! 파 쇼! 마지막 오케이 떨어지지 말기 요 위에서 벗기고 있어야겠다 난 살았다 쟤가 자꾸 가운데로 보내는구나 조심히 휴 살았어 한 명만 제껴 이거 왜 잡아 이 자식 계란우라인 녀석 색깔 예쁜데 오 야 잡고 있어서 살았다 무서운 녀석 오 쟤 죽었다 오케이 나 이제 이거 좀 잘 할 것 같아 슝 팡 어디야? 마지막이지? 오케이 여기로 가도 될 것 같은데? 그렇지 아 뾰옹 아 피켜?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됐네 오케이 슝 팡 여기서 이어진대 여기가 아니네 이거 페이크고 저쪽이다 그래 이런 페이크에 당했어 내가 아까 그러면 요거 그렇지 슝 팡 그 다음에는 쭉쭉 오케이 요쪽 굿 쇼 노래왕 귀엽네 크라켄슬램 마지막 라운드 촉수 패턴이 들어간 타임 위에서는 점프하지 마세요 그리고 빠지지 마라 한 명만이 살아났는데요 패턴 들어간 데서 점프하지 마라 에? 가만히 있으면 또 밀고 다니네 아 저 엑스 표시가 되면 이제 나오나 보다 촉수가 어? 좀 무섭고 오오오오 오오오 아 아 씨 아니 저게 바닥이 없어지길래 이게 점점 바닥이 주나 보다 어 뭐야 이거 사탕이 왜 있어 오잉 안 해 본 거였구나 이거 슝 슝 슝 슝 슝 아 이런 느낌 오오 좋은데 속도감 있네요 슝 아 여기선 점프했었어야 빨랐겠다 어 어? 저 위로 갈 수 있나? 일단은 이거는 그냥 완주하기만 하면 되나보다 여기구만 신맵이 다섯 개라 있으니까 그럼 다 해본 거네요 오케이 내가 그냥 담갔고 그게 애들 왜 이렇게 모여있어? 이게 꿀자리네 오우 씨 다 같이 죽어봐 오케이 크라켄이랑 싸워서 이겨봅시다 어 저쪽 아예 뒤집어졌고 진짜 죽겠다 죽었고 나왔다 여기 군 어 여기도 나왔어 너무 무섭고 와우 예 어우 죽였다 내가 오 담갔다 예스 가자 아 저렇게 발로 잡는구나 바닥을 저러고 넘어뜨리는 거고 그리고 다시 돌려주네요 어 요번에 여기다 넘어가야 해 어 이번엔 또 여기야 넘어가야 해 예에에에에 zzzzz 오 пом 이거는 오우 1등이다 몇 명이 보는지도 뜨네 오케이 둘 담갔고 오 뭐야 뭐야 이게 된다고? 오케이 와 1등 예스 이 크라켓 녀석 아 이 자식이 미네 어 살았고 넘어가야 되네 오케이 어 아 이 자식 계속 미네 아 밀어 죽여 죽여 어 밀어 아 겁나 무섭다 겁나 무서워 살려주세요 살려줘 오 오케 아아 방방 방방이냐고 아니 아니 싫트미 아 어 이 자식 가만히만 있으면 자보려고 달려드네 감갔다 도망쳐 어 한 명만 더 죽으면 되는데 제발 와아 살려줘 아씨 황금 마늘 어떻게 이겨 아아아아 ожд요 음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살려주세요! 움직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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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우승! 드디어! 안전곱! 에헤헤 아 미로만 1등 했으면 얼금인데 까비 이지하구만요 안전곱! 안전곱! 안전곱!